미항보 모주국 나사에서는 LED를 식물에 쬐면 성장이 2.5배에서 3배가량 촉진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인체에도 비슷한 실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피부의 재생이나 불편한 곳의 치료, 불면증, 학습창에 다이어트 등 심리적 치료까지 가능한 것을 발견하였고 LED를 이용하여 미용연구까지 성공하였는데 오늘은 LED 기술을 이용한 스킨케어 전문 기업을 찾아가 보았다. 스키어로즈가 찾아간 곳은 경기도 소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LED 스킨케어 전문 업체. LED를 이용하여 피부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원리로 제품이 활용되는 것일까? LED 빛의 파장의 특성에 따라서 피부에 침투하는 범위와 깊이가 틀리게 됩니다. 피부질환이 있는 세포에 화성화시키게 되고요. 콜라겐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된 콜라겐에 의해서 피부질환이 개선이 되는 효과를 고객분들이 얻게 됩니다. 7가지 색에 따라 각각 개선되는 부분이 다른데 면역력을 위해서는 청록색, 여드름과 습진에는 빨간색, 불면증이나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파란색, 우울증 예방에 탁월한 주황색, 심리적 불안을 잡아주는 남색, 소화를 돕는 노란색,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되는 녹색 등이 있으며 주로 치료실에서 사용을 하지만 개인용으로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에리즈 스킨케어의 장점은 먼저 어디선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제품이고요. 부작용이 없으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하나로 간편하게 각종 피부 개선에서부터 치료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시술이나 치료로 내내 발생하는 부장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깐 받고 일어났는데 되게 느낌이 편안하고 우리가 관리나 마사지 받을 때는 밀어내고 발라고 찍어 바르고 덮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은은하게 그냥 빛이 내 피부 속으로 들어온다는 느낌? 뭔가 따뜻하면서도 느낌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